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렸는데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대표들과 환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들어가다가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방한 뒤에 그리고 몸추색을 당했습니다 이름과 직책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이라고 밝혔지만 경호원들은 몸 안에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내라 해서 냈고 그 사이에 몸추색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세게 반발했고 거기 말하자면 환담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국회로 와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거의 농성을 하다시피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 1분 30초 정도 늦게 기다렸다가 장례가 조용할 때 기다렸다가 그때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시하고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시작됐습니다 시정연설 군데군데에서도 야유 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문제가 된 게 국민의힘 김성훈 원내수소부대표는 그날 국회의의 경호가로부터 권총으로 무장한 정화대 경호처 요원 5, 6명이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했다 하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화대 경호처가 제1여당 원내대표 몸수색을 안긴 뒤에 수치를 안긴 뒤에 무장요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직행했다고 아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거칠게 경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안에는 권총으로 아마 총기로 무장을 한 경호처 요원 5, 6명이 국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날 또 다른 제보가 있어서 오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물 옥상에 기관총으로 보이는 총을 들고 정문적으로 거치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 시민들에 의해서 찍힌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멀리서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걸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권총을 들고 기관총을 들고 있는 장면이 확인하게 보입니다 기관총을 거치해서 앞에 내다보고 있는 장면들이다 국회의사당 위에 기관총을 거치해서 이렇게 경호해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아주 위급한 상황인가 아주 무슨 부대탈화도 일어난 것처럼 큰 소요사태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무장한 경호처 요원들이 국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경호를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위에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호처 요원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또 안에는 무장을 한 권총을 가진 5, 6명의 경호처 요원들이 국회 본회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환담을 하는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하기 직전에 환담을 하는 자리에 야당 제1야당 원내대표는 몸수색을 당했다 자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지금 크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집니다 뭔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또 문재인 정권에 있어 비리 지금 라임 사태 옵티머스 그 외에도 추미애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 장악 그 외에 또 4.15 부정선거 또 6.13 부정선거 거기다가 6.13 부정선거 중에 핵심은 문재인의 오랜 직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과 청와대 비서실과 그리고 울산경찰청이 합동으로 공권력이 투입돼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인데 그래서 지난 8월 15일에는 그런 와중에 비가 왔고 코로나 우려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고 또 비가 장대같이 쏘아져 있는 가운데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서 문재인 물러가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청와대 쪽으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가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15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우리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무력화시켰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엄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단해야 된다 그러자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 그 당시에 또 관련 기관, 경찰 등에서도 지금 집회를 주도했던 정가훈 목사를 포함해서 집회 주도척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해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다 추적해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가훈 목사를 구속시켰고 그 집회를 주도했던 김경재, 김수열, 일파만파의장까지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날 또 정창옥이라고 하는 신발을 던져서 대통령에게 지난 7월 달 국회에 개원할 때 7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국회 개원식 연설하러 왔을 때 정창옥 씨가 신발을 던졌는데 그 신발을 던진 정창옥 씨에 대해서 9월 7일 6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9일에 바로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8월 15일 국민들 집회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정창옥 씨를 체포해가지고 바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장소에서 정창옥 씨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는데 폭력을 본인은 휘둘리지 않았다고 했고 어쨌든 경찰은 맞았다고 하면서 경찰만의 진술을 가지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지금 정창옥 씨가 신발을 던졌던 사건 이후에 또 8.15 집회 때 청와대 앞으로 몰려간 이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지만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 정문위에 이런 기관총을 들고 건물을 비상경계 건물을 써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급한 계엄령이 선포됐나 지금 무슨 소유사태가 일어났나 아주 무슨 테러가 일어난 것처럼 이런 상황인 것처럼 아주 비상상황 대비한 그런 요원들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제1야당의 몸수색을 했고 또 국회 본의장 안으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 5, 6명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그날 당일날 국회 쪽으로 갔다가 우연히 국회의사당 지붕에 있는 상황을 보고 촬영한 시민, 제보한 시민의 전화 육성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긴가민가하고 그냥 봤는데 세 사람 저 말고 두 사람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저게 내가 볼 때 카메라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자 근데 카메라로 찍어놓으니까 사진상 거리감이 멀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 눈에서는 정확하게 총이 맞았어요 3명 정도 3명 4명 정도가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총이 맞았다는 겁니다 국회에 민의의 전당 국회에 기관창을 설치해놓고 연설을 해야 될 정도로 급박했나 그렇게 위험했나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초조해서 대통령은 대거 경호인력들을 대거 국회로 데려와서 그렇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었나 이게 또 당일날 국회 바로 앞에 경찰들이 경호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레드카펫 양옆에 지금 두 줄로 서서 경찰들이 꽉 이렇게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촉발된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7월 16일에 국회 개원식 연설 때 정창옥 열사가 바로 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다가 그날 신발을 던진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더욱더 경계를 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정창옥 열사가 신발을 던지고 난 이후에 지금 관계자들에게 검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발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파 단체들이 모였다고 하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보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항의 표시이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의 시장을 방문했을 때 대구 7승 시장이었습니다 3월달입니다 지난해 3월달이었습니다 대구 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경호요원이 기관총을 들고 기관총을 들고 있는 장면이 또 시민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 권총에다가 기관총에다가 손가락을 거기 안에 집어넣고 방아쇠에다가 걸치해 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시민들을 만나서 사진 찍고 편안한 이런 행동을 할 때 기관총을 들고 올 정도로 그렇게 급박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렇게 대통령은 시장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기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옆에서는 이렇게 기관총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 이게 내전 중인 상황인가? 지금 테러가 일어났나 할 정도입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국회, 국회의 민의의 전당, 국회의 이런 식으로 기관총을 거체해 놓고 연설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불안한 대통령이 있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는 경호요원들이 경호요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호 임무를 수행할 때는 방탄조끼와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호처 요원들은 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바로 국회입니다 민의의 전당입니다 대통령이 찾아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눈으로도 확인될 만큼 거기 국회의사당 위에서 기관총을 거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꼭 경호상 필요했다면 노출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도 소개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왔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버젓이 기관총을 들고 거치해 놓고 있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할까요 그리고 그날 야당 대표, 원내대표에게 몸수색을 했고 또 본회의장으로 권총을 휴대한 경호초 직원들이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다 그게 지금 많은 우파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 또 학정, 폭정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똑바로 하고 상대편, 반대편에 대한 무자비한 버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올바른 정치를 한다면 이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회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